이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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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주 네 반갑습니다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저는 여기 용인 지금 수지에 바로 옆에 있는 용인정지역입니다 여러분 용인정에서도 지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이 주변에 상권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우리 상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 괴롭습니다 맞죠?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조건은 국민들의 민생을 나랑곳하지 않고 허구한 날 반대편 내려잡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?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? 우리 국민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4월 10일에 이 2년 동안 있었던 것은 그대로 잊고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저희 민주당과 이게 이곳 용인지역의 후보들 여기 부승찬 후보님과 저 이현주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힘을 실어서 저희들 도구로에서 대한민국의 이 무도한 정권에 확실하게 경고장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희현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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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셨어요?